안녕하십니까. CJB 워닝와이드 금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깻잎인데요. 우리 지역에는 옥천의 군석 깻잎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두 리포터도 깻잎 좋아하는지 궁금해지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효선 씨 깻잎 좋아해요? 깻잎 좋아하죠. 이 깻잎에 양념장을 살짝 갈려서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쌈으로 싸서 딱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런데 이번에 옥천에서는 이 깻잎을 주제로 한 축제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봐야겠죠. 그렇죠. 그 축제 소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옥천 군서면에서 깻잎 축제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깻잎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도 먹어볼 수 있고요. 또 체험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깻잎 향이 가득 풍길 축제 현장 상상하니까 벌써부터 지금 군침이 돌거든요. 여러분도 치지 말고 꼭 다녀오시기 바랄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옥천의 군석 깻잎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의 첫 순서 안효선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효선 씨가 오늘도 우아한 누군가를 만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금요일마다 우아한 우리 선생님, 우리 아이들에게 한결같은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은 큰 친구가 되어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 즐거운 수업 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학교에는 어떤 이들이 함께하고 있을까요?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눈인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곁에는 한결같은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반짝이며 빛나는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나로 인해 아이들이 웃는 것이 행복하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결같은 우리 선생님. 청주 상당초에서 제일 우아한 우리 선생님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신나게 놀기 위해 아이들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상당초 3학년 1반의 1교시는 수학 시간입니다. 자, 얘들아 오늘은 1교시 수업 수학을 할 거야. 그다음 이제 나눗셈, 2단원 드디어 나눗셈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는 이 교실에서 키가 가장 큰 이 사람이 바로 우아한 선생님이겠죠. 오늘의 주인공이군요. 선생님 처음 뵀는데 벌써부터 목이 아픕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우아한 선생님이 맞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상당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3학년 1반 단위인 박현수입니다. 박현수 선생님 이렇게 만나니 반가울 수밖에요. 학창 시절의 수학 시간이라 하면 어려운 공식 앞에서 쩔쩔맸던 순간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오랜만에 우리랑 같이 놀던 친구가 왔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수학이에요. 맞아요. 박현수 선생님과 함께라면 다릅니다. 오히려 쉽고 재밌습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덕분이죠. 수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재밌게 잘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떤 수업이 진행 중인 건가요? 지금은 수학 수업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고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수문이라는 캐릭터를 좀 가져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다른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자료예요. 근데 제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학 문어, 수문이와 함께 교과서 속의 내용을 만화를 보듯이 또는 미션을 풀어나가듯이 살펴보는 건데요. 재미있게 놀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나눗셈을 마스터하게 된다는 것이 박현수 선생님의 전략입니다. 우리 선우는 수문이랑 같이 수업해보니까 어때요? 수문이랑 수업하니까 더 잘 집중이 돼요. 1교시의 수학 수업, 오늘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도 이 뒤에서 수업을 보면서 쏙쏙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나눗셈이 뭔지 제대로 오늘 알았는데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활용한 수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따로 교사 모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영상에 대해서 좀 많이 접하게 됐고 학생들이 누구보다 영상이라는 미디어에 집중하고 더 빠져들고 수업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영상을 활용해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부할 과목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책상을 옮기고 그 곁에는 카메라까지 설치됩니다. 지금 이 교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아이들은 이제 좀 재밌게 배워보려고 제가 하는 창의 예술적인 어떤 요소를 넣어서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카메라는 이제 수업 장면을 촬영해서 제가 나중에 수업에 좀 발전할 때 피드백을 해서 좀 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카메라를 설치해놨습니다. 예술을 통해 다양한 교과목을 수업하는 이른바 창의 예술 융합 교육. 이 수업 방식을 통해 아이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마치 무대 위 배우나 무용수가 된 듯이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교과서 속의 개념을 배우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왜 책상을 옮겨뒀는지 아시겠죠? 알겠네요. 아이들 참 재미있어 하겠어요.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와 생활 모습 알아보기. 수업의 주제를 온몸으로 표현해보는 아이들입니다. 효선 씨도 여신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뭐 하는 것 같아? 혹시 의견이 있는 친구. 수아? 냄새 맡는 것 같아. 냄새 맡는 것 같아? 어떤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셨죠? 우가우가 우가 우가 우가. 코에 집중을 해가지고 냄새를 찾아가지는 어떤 그 옛날 과거의 사람들 한번 뛰어들어 봤습니다. 잘했어. 박수 한번 오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다 같이 뛰어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철저하게 제가 이제 사전에 교과서의 내용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아이들이 일단 첫 번째로 흥미가 생기고요. 두 번째로 배움이 일어나게 돼요. 실제로 이제 뭔가를 하면서 아이들이 쉽게 습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교과서나 텍스트로 공부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수업을 조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바탕 웃고 몸을 움직였던 담임 선생님과의 수업이 끝나고 이동 수업 때문에 아이들이 교실을 떠난 시간. 이 시간이 특별히 요긴하게 쓰이는 이유는 박현수 선생님의 은밀한 하지만 비밀은 아닌 이중생활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제가 이 상당 초등학교에 오기 전에 뭔가 또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너튜버로 또 활동을 하신다면서요. 어떤 영상들을 주로 올리시는 게 있나요? 저는 뭐 보기와는 달리 좀 개그, 코믹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아이디어가 좀 더 오르면 그런 류의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저런 코드가 맞으시네요. 어쩐지 수업을 할 때부터 숨겨지지 않는 것 같더라니 교육에 대한 열정 넘치는 흥과 끼를 쏟아내기 위해 선택한 것이 동영상 제작이 되었다는 박현수 선생님입니다. 영상 속 여련, 이건 진심이에요? 그래 보입니다. 내가 지금 남반을 이처만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아한 선생님답게 영상 제작의 목적은 역시 아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깜짝 놀랐던 게 뭐 궁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 밑에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그런 자막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그냥 웃기기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는 이제 웃기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는데 또 직업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웃기면서도 조금 뭔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제작을 해봤고요. 제가 순도 100%의 코믹이나 객으로 가면 제가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차별화를 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괜찮았어요? 하시는 거예요? 네 소식들. 연기는 이렇게 하세요. 연기과 출신. 제가 좀 잘 지도해드리기 때문에. 한 수 알려주시나요? 박현수 선생님이 제작하는 영상 속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학교 폭력 없는 교실 만들기를 주제로 박현수 선생님과 3학년 일반 아이들이 같이 만든 영상이 국모전에서 수생까지 했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흥미와 재미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재밌게 흥미 있게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조금만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제 영상의 아이들에게 조금의 어떤 추억의 한 조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와 함께 했던 시간을 떠올렸을 때 그 선생님이 영상이 기억난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박현수 선생님과 함께하면 추억이 될 수업. 이번에는 국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10살 효선이로 돌아가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해보겠습니다. 친구들아 안녕. 안녕. 이번에 국어 시간에는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 동영어 패드를 활용해가지고 영상 편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어떤 말에 어떤 장면으로 촬영하면 좋을지 구성을 글로 정리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10살 효선이의 글씨예요. 글로만 썼을 때는 조금 전달할 수 없는 세세한 마음들을 영상과 함께 전달하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과 글쓰기를 합친 이런 수업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외할머니가 채원이에요. 태블릿을 하나씩 들고 운동장에 나선 아이들. 진지하게 저마다 구상해둔 장면들을 촬영하는데요. 효선이도 친구들과 제작진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순조롭게 촬영을 마쳤습니다. 어떤 걸 촬영하는 거죠? 주어스! 주어스! 촬영을 마쳤으니 다음엔 편집을 해야겠죠. 마음에 드는 장면을 고르고 자르고 붙이고 자막을 넣는 것까지 제 친구들은 아주 능숙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수업이 처음이라 똑똑한 짝꿍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쉽지 않죠. 선생님의 재능 덕분에 국어시간이 이렇게 재밌어집니다. 국어시간에? 저는 지금 제가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직은 말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재밌게 아이들도 집중해서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네요. 선생님 진짜 최고예요. 함께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이 완성되었으니 감상도 같이 해야죠. 서한이가 왕할머니께 보내는 마음이 어찌나 예쁘던지 영상이 끝나고 박수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할머니 사랑해요. 서한이, 오늘 수업 이제 끝이 났는데 어땠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하니까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더 영상으로 수업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또 앞으로도 재밌는 수업 부탁해요. 손은 들어야지. 부탁해요. 10살 효선이가 만든 영상도 궁금하시죠? 제천 입석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보내는 효선이의 편지 여러분께도 살짝 보여드립니다. 10살 맞아요? 네. 보고 계시겠네요. 당황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원점이 국어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봤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도 너무 재밌게 수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수업이 저에게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감사하고요. 애쓰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고생했어. 안녕. 오늘도 이렇게 모두가 잊지 못할 하루가 저장되었습니다. 선생님하고 함께했던 시간이 너희들한테 참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평소에 이런 표현을 잘 안 해서 이런 말을 하면 너희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은요.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좋은 추억을 우리 교실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고맙다. 3학년 1반 우리 아이들이 참 반갑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선 씨가 우리 3학년 1반 친구들과 아주 알찬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재밌는 시간이라면 저도 함께하고 싶은데요. 그렇죠. 다음에 가서 같이 수업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한 수업자료 또 몸으로 배우는 창의예술 융합교육 그리고 직접 영상을 제작해보기까지 모두 교과서 속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추억으로 진하게 남을 만한 수업이었습니다. 앞으로 2학기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박현수 선생님에게는 또 어떤 즐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 그리고 또 얼마나 성장을 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결같은 박현수 선생님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다음 주에 또 만날 우아한 선생님은 어떤 분일지 기대가 되네요.